아이웰드 모닝 굿모닝 나 진짜 고마워? 아침에 더 사랑이 넘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지? 아침에 일어나면 뭐, 밥 먹기? 운동? 아... 똥싸기 똥싸기 아니야, 아빠, 마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있어, 여기 있어 거기 있어요? 아니, 똥싸기 아니야! 모닝 똥싸기도 아니야 치카 치카 해야지 치카 치카? 어 맞아, 치카 치카 해야지 보통 언제? 지금 거짓말쟁이 치카 치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충치벌레 생긴다 충치벌레 벌레? 벌레 맞아요, 얼마 전에 치과도 다녀왔잖아요 도래가? 여기 들어가지 충치 이, 여기 벌레 아아, 맞아, 이 장면 예방을 해야 치과는 안 가지 이랬다, 이랬다 그렇지, 그렇지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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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에드아 자, 하자 아, 불 잡아, 봐봐 어머 자, 3분 동안 치카 치카 하는 거야, 6분 때까지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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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지 이렇게 치카 치카를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해야 돼요 맞아요, 그래야 또 치카 안 가지 아, 그래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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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치카 치카 할 때 제대로 닦으려면 3분 동안 닦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불 나는 거야, 그쵸?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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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여요. 쉽지 않아요, 진짜. 점점 방으로 들어가요, 벌레가. 벌레가 누워요, 벌레가. 벌레 뛰쳐 성공! 벌레가 진짜 쓰러진 줄 알고도. 벤틀린은 아빠 어떻게 되는 거 진짜 무서웠고 싫은가봐요. 진짜 힘들나봐요. 아빠, 발 봐봐. 이제 발이야. 야, 지금 우리 도망쳐야 돼. 야, 우리는 같은 편이고. 우리 싸움은 달 연기야. 달 연기야. 왜, 아까 아빠 연기 좋았는데. 나 손 잡아. 아빠를 다 파악하고 있네요, 윤리. 가자, 잡아. 눈치챘어요. 아빠, 빠이. 아빠, 빠이. 아빠, 빠이. 아빠, 빠이. 아빠, 빠이. 아빠, 빠이. 다 갔나? 됐어, 갔어요. 아이, 축하드려요. 이 맛에 지는 거지. 나 여기 숨을 거야, 아가. 진짜 안 보여. 우와. 어디 숨으려고 벤틀린은? 엄마야. 어떻게 들어가, 뭘? 고마워. 머리가 좀 걸릴. 그리고 저게 생각보다 무거워요. 어이구, 어이구. 우와. 됐어. 그렇지. 역시 힘 틀리. 자, 아이들은 자기만 보이면 다 숨은 줄 안다니까. 너무 잘 보이는데. 야, 아가야. 저기요, 가. 어디를 해. 다 보인다니까. 아이, 좀 다리 맞춰. 우리 둘이 숨을 어떻게 하지? 정말 발끝까지 노력하네요. 어, 어, 들어갔어, 들어갔어. 아이고, 완벽하다. 쟨, 너 잘 써봤다. 그 발들은 다 빼꼼히 나와있어요. 아이, 귀여워. 어, 나온 걸 어떡해. 나와. 우리 도망쳐야 되는데. 도망갈게. 우리 다리 만들까? 어, 다리요? 어? 흐뭇. 그래의 거야, 그래의 이거. 야, 이거다 이거. 뭐를 만들래요? 하나? 아냐, 이거야. 이거. 형아, 저거를 뭐 밟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? 아하. 맞아, 이거야. 아하. 맞아, 맞아. 어머나, 저걸 좀 놓고 진검다리 마냥. 아빠 휴식밤 아빠 뿐. 이게 차이야. 야무지게도 놨다. 우리 도망치자. 아가, 따라와. 아, 어떡해. 아가, 우리 다이나마를 꿇어. 아, 어떡해. 아루, 더 망가뜨리고 있어요, 우리 벤틀린. 어떡하냐, 이거 다 무너졌네. 아, 진짜 큰일 났다. 뭐야, 저렇게 하면 안 되지. 보스잖아. 계속 부셔져네. 부실래, 부실. 아, 이거. 근데 이거는. 이거는. 아가야. 이거는 바이오. 꿈만둥이예요. 꿈만둥이예요. 안 돼. 오마이갓. 아, 그래도 우유. 아가, 둘이 같은 편이야. 아이고, 둘이 사이가 좋아지는 거 너무나 보기 좋은데. 아이고, 둘이 사이가 좋아지는 거 너무나 보기 좋은데. 아이고, 이건 케이. 야, 일어나. 아빠 진짜 화났다. 아빠 화났다. 왜? 하지 마. 화날 만 하죠. 그럼요. 이게 뭐야, 다. 어? 나 자기 만든 건데. 괜히 다 이거 찢어가지고. 왜 괜히 핑계돼. 야, 먹는 거 장난치면 돼. 몇 번이나 얘기해. 어떻게 할 거야, 이거 다. 못 먹어. 뭐? 못 먹잖아. 그치, 이거. 먹네? 조금부터 먹었어야지. 장난치고 나서 먹는 거 아니야. 야, 네가 다 했으니까 네가 다 치워. 내가, 나 손 안 댈 거야. 아, 기우면 되는데 뭐. 아, 저거 발로 저렇게. 아빠 지금, 아빠 올라간다. 군로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. 들어가. 간다. 간다. 내려놔. 혼낼 때는 이렇게 단호하게 또 혼을 내줘야 돼요. 아빠야, 가자. 반성화 시간 필요해. 문 닫아? 혼자. 야, 이게 혼날 일이냐? 아우, 열 받아. 나 혼날 일에 한 적이 없는데. 아우, 열 받아. 맞다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아까 이 방금 열 받았죠? 혼나가! 발 연기 왔다. 기상에. 아우, 열 받아. 어머나. 오, 어쩜 좋아. 정말 되게 좋다. 어떡해, 정말. 아우, 윌씨가. 아우, 어떡해 진짜. 윌씨 시험 볼 필요도 없어요, 그냥. 잘 특해져, 윌씨. 아우, 저 엉덩이 어떻게 할 거야. 나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야. 뭐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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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뭐해? 차려, 차려. 뭐야. 반성화라고 해. 반성표현이 있습니까? 뭐해? 빨리 어디 봐. 아니, 나 이렇게 웃겨가지고. 야, 지금 웃힐 때야? 반성화라고 들어가라고 했잖아요. 지금 병을 잤지? 응.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. 아이, 웃고 탑시야. 웃어요? 웃힐 때 웃고. 어디 봐, 빨리. 아까 지금 눈빛이. 어, 진짜 많이 했어요. 평소랑 달라요. 다 입었어요. 잘못했지? 네. 알고 있어? 네. 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장난치는 거야? 아, 지금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. 예란아. 큰일 났다. 어, 큰일 났다. 거기다가 서 있어. 그렇지? 댄. 형 옆에 가. 그쪽. 아빠한테 주세요. 아빠한테 쓰라고. 빨리. 아, 웬만하면 소리 안 들렸는데. 뛰어. 지적을 했는데 그걸 계속 장난으로 받아들이니까. 자세가 진짜 틀렸느냐. 선 들어. 야, 이 정도면. 쌤 아빠 최고 난도적인 근육이에요. 너는 뭐 잘못했는지, 왜 잘못했는지. 한성 시간 줄게. 잘 생각해봐. 아, 이게 좀 이제 오나? 우리가 너무 심했나 하는데. 아, 이거. 아, 지금 혼나고 있는 건 몰라?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야, 너 진짜 쏟대요. 아빠 진짜 울릴 것 같아. 힘들어? 그럼 아빠 청소하는 거 안 입는 거 같아? 아빠 미안합니다. 아, 야. 누구 그렇게 사과해? 아빠 미안합니다. 누구 웃고 사과해?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미안해. 뭐 때문에 미안해? 다리가 도와가지고. 다리 맞는 건 문제 아니잖아. 왜요? 왜, 왜. 왜, 왜. 왜, 왜. 왜가 아파. 뭐라고? 뭐라고? 아, 아파요. 아파. 너 어디 아파? 아, 갑자기. 발 아파? 아, 팔이 아파. 지금 형 다 하는 거야? 그거는 들고 있어서 아파요. 그래, 윌림. 너 배 아프고, 밴. 너 발 아프고. 이거 진짜 맞지? 아이고, 발. 혹시 꾀병 같은데. 아휴, 아빠가 꾀병 부리는 건지 알죠. 아빠가 치료해줄게. 네. 안 아프게 해줄게. 네. 야, 나가자마자 표정 변하는 거 봐. 나 초등학교 3학년 때를 보는 거 같아. 아빠야 됐다. 나 꾀 부리는 거지, 진짜? 아빠 안 나와. 나는 꾀 부리대. 나는 근데 진짜 아파? 나는 근데 진짜 아파? 나는 안 아아. 나 동생이야, 나 씨. 안 되겠다. 어, 왔어. 어, 어. 안 되겠다. 아빠가 뭘 가지고 왔나 본데요? 자. 아니야. 키, 아니야. 키, 아니야. 제일 아픈 사람 누구야? 손으로. 나요. 제일 아파? 어. 이리 와. 이거. 뭐요? 밀벤에게 어떤 처방이 내려진 걸까요?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안 아파. 아, 이게 뭐야. 여기. 아, 팔이 없지? 됐어. 이제. 뭘 밟아줄까? 조금 있으면. 우리 어쩌다 이렇게 하냐. 이거 그냥 휴지심? 아, 근데 저 휴지심은 진짜 답답하겠다. 야. 윌리엄은. 저. 찜질팩. 배가 아프니까. 아. 아우. 야, 이거 먹었다고. 아무야 나가자. 네. 여기 하자. 왜 이렇게 되지? 아무야 이거 뭐 하는 거냐? 너무 아프다고 깨병 그려서 그래요. 가까만 먹을까? 가까만 먹을까? 팔이 안 될 것 같은데. 오, 근데 집었어요 또. 오구. 가사 이리 와. 아, 윌리엄은 뭐 팔은 자유로운데. 어떻게 해. 집었어. 어? 너무 짜증 나겠다, 이거. 죽는 건 가능해요. 죽는 건 가능해요. 어떻게 해. 오, 이거 너무 예쁘다. 이거 까줄게. 나 초코 좋아하잖아. 와우. 제일 좋아하는 초코 깎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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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못 먹나? 맞아,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. 내가 미쳤죠. 내가 미쳤죠. 아유. 아까 팔이 아프다고 깨병 부려가지고. 깎아. 오, 깎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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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이건 대박이다. 뭐가 그렇게. 아우. 어떡해. 깎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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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다. 나도 이 생각은 못 했어요 지금. 아 건강합니다 정말. 우와 굉장하다. 야 너 그리고 먹었어? 천재 천재. 먹는 거에 있어서 천재예요. 오 진짜. 아 대단하다. 왜 이렇게 힘들겠어요. 아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. 형님 도와줄게. 그래 진지하게 좀 도와주지. 봐봐? 아유. 어머. 아니 뜻밖의 굉장히 우애가 좋아졌어요. 그러니깐요 형한테 없어. 아이고. 뭐. 나도? 형도 한 입 먹고. 응. 그거란 걸 믿어요. 그래. 이야. 아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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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졌는데. 집이 더 더러워졌어요. 환장하네 환장해 진짜. 야 배 아픈 사람은 이렇게 먹어도 되니? 팔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었어? 탄성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. 니네 캐릭 같이 이렇게 작전해가지고. 아가야 이거 뺏어. 뺏어. 안 돼 안 돼 안 돼. 아 참. 지금 장난할 게 아니야. 지금 그냥 분위기 안 쪄요. 너 진짜 솔직히 말해봐. 너 진짜 아픈 거 맞아? 아니지? 나 아팠다. 마지막 기회야. 왜? 지금 기회 몇 번 해줬는데 이거 지금 마지막이야. 왜? 너 자꾸 거짓말할 거면. 이 집에 나가. 안 될 거야 아가야. 우리 나가자. 나가? 어딜 나가 와? 아니 근데 집은 있나? 아가야 우리도 집 있죠 이거야. 빠이 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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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딜 가려고? 아 밴도 같이 가게? 지금까지 많이 봐줬거든요. 아빠가 지금 화를 참고 있는 게 보여요. 잘 입었다. 어머. 봐봐요. 우리의 지켓. 또 놀자. 어머나. 진짜 나가려고? 이거 들고 가야 돼 우리. 이거 우리 집이야. 텐트 하나 들고? 또 놀자. 어디로? 이분들 봐라.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. 또 놀자. 또 놀자. 그래? 갈 데 있어? 네. 우리 집이 돼요. 텐트에서 살 거야? 여기서 살 거야. 그래? 축하해. 잘 됐다. 우리 집을 찾았어. 오늘 떠나요. 빠이. 아니 어딜 가려고. 그러게. 그거 입고 나갈 거야? 네. 아니 뭐 혹시나 추우면 뭐. 이거나 입든지. 추울 수 있으니까 아빠 마지막 선물 줄게. 여기 하든지. 나가자면 옷 좀 챙겨. 걱정되는 거야, 아빠도. 필요 없어서 선물을 해준 거야. 응? 이랬다. 소원 한번 입을게. 소원 한번 입을게. 아 뭐야? 프리야샤. 프리야샤. 필요 없어? 나가야 한 번 입어두자. 이번엔 드릴게요. 남이야 이제. 너무 많이 입었어? 쉬어. 아이고 이 몇 겹을 입은 거야? 그거만 싫어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근데 진짜 집 나가는 거야? 가서 잘 살아. 어머나. 아주 행복하게 살아라. 야 그래도 쫄래쫄래 형 따라서 잘하네. 출고 왔어? 둘이 한 팀 일이잖아요. 너 잘 살아. 네. 빨리 간다. 출고 왔어. 잘 커와라. 아빠 안 붙잡아요? 어머나. 네 살 다섯 살이 가출나네. 문 닫아요. 어이 자식들아. 아니 윌벤저스 지금 1분째인데 괜찮을까요? 나와. 이 문만 열어도 추울 텐데. 아가야 나가봐. 우리 혹시 믿어? 우리 믿어? 몰라요. 오세요. 오자. 귀여워. 저 정도 호세는 부려줘야 다섯 살이죠. 어딘가 좋을까? 따라와. 아 그렇지. 일단 집 태울 터. 귀여워. 아이고 춥지. 뭐가 추워. 아직까지는 허세가 유지가 돼요. 아 목이 속했다. 바닥에 아직 눈도 허옇게 있고. 아까 요리 없지? 어디요? 아무 못해봐. 폭신폭신을 해야겠다. 멀리도 갔네. 길 맞아? 이거 길이야 길. 이 엄동설 안에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것보다 텐트 있으면 안 죽겠죠. 왜야. 아니 근데 너네 텐트 칠 수 있어? 하우스 오픈 기대합시야. 와. 자... 뭐야? 아니 아니... 아니, 모기장이잖아, 모기장. 뭐야? 이거. 텐트 아닌데. 이 텐트가... 왜 그래? 왜 이렇게 하고. 못 맞다가, 그렇죠? 이거. 이거 요염을 쓰는 건데? 근데 이것도 길이야. 아, 어떡해, 이거. 맞다니까? 아직 이렇게 나왔는데. 나왔더니. 형은 계속 혼자 공부 못 하고 있어요. 이거 좋은 거야. 아휴. 진짜. 우 번째. 어플합니다. 아가야, 먼저 길 해, 아가. 우와. 집 코앞에 모기장 집을 겨우 오픈했네요. 우리 집 생겼네요. 그래, 나름 보금자리네. 이거 어때? 또. 이거 어때? 다 됐어. 괜히 답답하기만 하고. 어우, 답답해. 정말 신기하겠다. 답답한데 추워. 아픈데도. 애기야, 집 너무 좋으지. 그게 우리 집이야. 바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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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와. 좋은 집이야. 아휴, 정말 멀리도 갔네. 아휴, 바지 좀 많이 입힐 거예요. 다 보여, 다 보여.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해야지.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. 오늘 뭐해? 오늘 뭐해? 그저 궁금하겠죠? 우리 집이야. 이거 모기장 아니야? 아니야, 우리 집이야. 맞아. 추워. 어떡해. 살려줘. 살려줘. 아, 추워. 바람이 잘 되어 와서. 아, 여기 바람 진짜 잘 들어오는데. 이따가 놀러 와. 아, 형들은 저렇게 따뜻한 집으로 가는 모습이 살짝 이제 위기 왔어요. 다 했다. 야, 큰일 났다. 그래, 자신만만했는데. 아, 우리 윌리엄이 이제 흔들리네요. 맞아, 이건 아니야. 오더. 나. 토요. 닦고. 깡깡 먹고 싶어? 아니. 나 이거 들어가. 가만히 들어가서. 아니. 이거. 아니야. 아이고, 어떡해. 뭔가 호전함이 좀 느껴지나 봐요. 근데 기미장 피큐파도 없고 기미도 없고. 있는 게 없죠. 야, 기저귀는 챙겨왔냐? 왔네.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. 맞아, 배건대 제일 중요한 건데. 야, 너 같이 몰래 갖고 올래? 네. 야. 너 금방 와야 돼? 여기만 갖고 와. 어? 기저귀가 지러 벤이. 집으로 가는데. 야, 이게 몰래 집에 갔다 올 수가 있나? 10분 만에 중대한 임무가 생긴 거예요. 오, 벤 스파이. 경비 씨. 언제 오셨습니까? 오, 수고하세요. 경비 씨. 센스. 정체를 밝히면 안 되니까. 아니, 근데. 다시. 아까 아빠가 문 살짝 열어놨거든. 뭐야. 우와. 오, 몰래 들어갔어. 은밀하고 위대하게. 델파이의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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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